네, 안녕하세요. 9월 3일 아침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기쁨의 집에서입니다. 10편 122편입니다. 이 10편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룩한 도시인 예루살렘을 향하며 가지는 어떤 기대와 기쁨이 이 노랫말에 담겨 있죠. 가장 먼저 그 기대와 기쁨을 표현한 사람, 이 노랫말을 지은 사람은 바로 다윗 왕입니다.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그 발걸음에 예루살렘을 향한 사랑과 또 그곳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평화를 갈망하면서 다윗이 10편을 기록했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제 아들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큰아이가 올해부터 유치부 예배를 시작했는데 얼마 전에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나 찬양팀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치부 예배를 들이다 보면 찬양 시간에 앞에 나와서 율동도 하고 찬양을 하는 팀들이 있는 거죠. 그 친구들이 있는데 그 모습이 좀 부러웠나 봅니다. 찬양팀을 하게 되면 또 아주 예쁜 이 단체 찬양팀 뭐랄까요? 단복이라고 할까요? 팀복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이 아이가 보기에 굉장히 멋져 보였던 거죠. 아내가 그 말을 듣고 이제 유치부 담당 스텝에게 이야기를 한 뒤에 찬양팀에 합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매주마다 정해진 찬양곡 또 율동을 좀 익혀서 가야 되는 숙제 아닌 숙제가 생긴 겁니다. 요즘 어린이 찬양이요. 우리 때랑 달라서 꽤 힘들거든요. 요즘 주말마다 저희 집에서 보여지는 광경은 아내와 아이가 열심히 찬양 연습하는 모습이 아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이 엄마가 덩달아서 전문가가 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이의 눈에 비친 교회, 예배, 하나님 이런 모습에 대해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적어도 이 아이에게는 교회라는 공간과 예배라는 그 시간이 기쁘고 즐거운 그런 공간이 아닐까. 열심히 연습한 찬양을 사람들과 함께 부르면서 이 교회라고 하는 물리적인 공간을 더 친근하고 즐거운 곳으로 기억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아이의 모습과 저의 모습, 나의 모습을 비교해 보니 저보다 이 어린아이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예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적어도 오늘 이 10편 122편의 저자인 다윗은 이런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자 할 때 그가 기뻐했다라고 1절에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 그 자체를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모양이 어떠하든, 내 몸과 마음의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다윗은 하나님의 집으로 향하는 그 순간만큼은 그의 영혼이 기쁨으로 가득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예배에 대한 기쁨, 교회를 향하는 이 마음에 대한 기쁨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저 관성적으로 돌아오는 주일, 시간, 어떤 그런 것에 대응하는 모습은 아닌 것인지 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설렘의 마음보다 이 삶의 현장에서 끌고 온 고민, 걱정, 불안 이런 것들이 아직도 나를 흔들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또한 나의 예배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기쁨을 회복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다윗은 평화에 대한 고백, 번영에 대한 기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에 보시게 되면 다윗은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며 예루살렘의 번영을 바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루살렘은 사실 평화와 번영보다는 좀 거리가 먼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유엔에 의해서 중립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끊임없는 위험이 도사리는 분쟁지역 중에 하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평화와 번영이라고는 사실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허나 다윗이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단순한 외형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고 그것으로부터 흘러오는 참된 평화와 번영이 있어야 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을 통한 평화를 꿈꾸는 다윗의 순전한 믿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순전하고 순수한 믿음이긴 하지만 사실 그 믿음이 정답일 때가 있는 거죠. 세상이 주는 평화와 세상이 주는 번영은 모두에게, 인류 모두에게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각자의 평화, 각자의 번영을 바라다 보니까 사실 지금의 예루살렘이 저 모습이 된 게 아닐까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가정과 나의 이웃, 나의 교회, 나의 공동체를 위해서 오늘 다윗처럼 순전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의 방식이 평화가 아니라 세상의 방식의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한 평화가 주어지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정말 내가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와 번영이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사명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다윗의 기쁨과 또 평화의 기도를 통해 오늘 우리는 두 가지의 모습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에 정말로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기쁨이 있는지 돌아보게 되고요. 또 다음으로 그 마음을 통해서 이 땅에 평화가 가늑하길, 번영이 일어나길 소망하는 기도의 고백이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다윗의 믿음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라는 시간 동안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의지할 수 있는지를 굳게 다짐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